512인가요? 512인가요? 제 카드로 계산이 됐나요? 네네, 이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주셔도 됩니다. 형 쓰시면 돼요. 여보세요? 카드 정지 어떻게 하세요? 하하! 왜 니가 울어? 빨리 왜 웃어? 하하! 우라 너무 작은 거 아니야? 밥 드신 거 맞습니까? 안 드신 감독님들! 너네가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이상 일부러 그런 거 아닌 거 아니지? 세상에 제일 슬픈 채소는 뭔지 아세요? 뭐야? 뭐 하는 거? 그럼 제일 왜 해? 왜 이래? 이사! 이사!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